반갑습니다. 오늘은 피부에 여드름과 염증을 일으키는 성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러한 성분들을 모르고 드시면 여드름이 폭발하며 피부 트러블이 증가합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러한 비타민들 그리고 성분들이 여드름을 일으키는데요. 원리를 아신다면 여드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여드름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처음으로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는 종합 비타민에 많이 들어가 있는 비타민으로 총 4가지가 있으나 오늘 볼 것은 이러한 세부사항은 아닙니다. 다 해당됩니다. 비타민 B12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거나 신경 호르몬들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입니다. 먹으면 기운도 나고 피로이복에 도움이 많이 되는 비타민이죠. 비맥스 애들을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시아노 코발라민으로 500마이크롬이 들어가던 비맥스 메타에서 비맥스 메타비는 이제 1000마이크롬을 넣었고 이제 마지막 메코발라민 1미리람 이게 1000마이크롬이거든요. 여기까지 도달했는데요. 비타민 B12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점점 증가하고 활성형이 되는 이유는 이 비타민이 신경통과 근육통 관절통에 효과적이고 육체 피로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비타민이 우리에게만 좋은 게 아닙니다. 비타민들이 좋아져서 활성 비타민들도 많이 나오고 몸에서 잘 머무르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피부로도 갑니다. 여기 C 아크네스 보이시나요? 예전에는 P 아크네스라고 불렸던 세균인데요. 이름부터가 아크네스. 여드름 전문 유발 세균입니다. 얼굴에 세균이 있는데 이 친구도 우리가 먹은 비타민을 먹고 오 매우 감사합니다. 잘 성장해보겠습니다. 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 논문을 봐볼까요? 비타민 B12는 여드름 병인에서 피부 미생물 총의 전사체를 조절합니다. 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 부분만 봐도 충분합니다. 10명 중 1명은 비타민 B12 보충 후 일주일 후에 여드름이 발생했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했죠. 건강하고자 먹었던 비타민이 세균까지 건강하게 해서 이 녀석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여드름을 일으킵니다. 비타민 B12 수치가 낮을 때는 이 아크네스라는 세균이 포피린을 크게 분비하지 않아서 우리 피부는 멀쩡하고 건강합니다만 비타민 B12 수치가 증가하면 포피린이 증가하고 여드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비타민 B12가 여드름을 유발하는 거와 다름없으니 비타민 B12가 들어간 모든 걸 먹지 말아야 하나 이렇게 결론으로 가면 사실 좋진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피부 건강에 비타민 B12가 또 필요하긴 합니다. 이런 경우 얼굴에 있는 여드름 세균만 죽이면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을 먹고 얼굴에 여드름이 올라온다 이러면 세균성이 거의 정확하니 즉 이 말은 얼굴에 여드름 세균이 많다는 걸 의미하니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피부에 세균이 많지 않은 분들은 비타민 B12를 먹어도 반응할 녀석들이 애초에 없으니 큰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여드름을 일으키는 비타민 바로 비오틴입니다. 비오틴은 비타민 H라고 불리며 모발과 손발톱 유지에 필수적인 비타민입니다. 비오틴은 여기서는 여드름을 유발한다고 알려드렸지만 일정량 안에서는 피부 장벽을 유지시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비오틴의 경우 일반적인 용량인 30마이크로암에서 1000마이크로암 정도 이 정도 안에서는 별 문제없이 복용 가능합니다. 비오틴은 특히 이렇게 고함량으로 된 비오틴을 드시게 되면 여드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만 5만 어디까지 높일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 정도 용량에서는 꽤나 높은 비율로 여드름이 발생합니다. 비오틴이 여드름을 일으키는 원리는 바로 판토텐산과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판토텐산과 비오틴의 경우 몸에 들어오는 경로가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량의 비오틴을 섭취하게 되면 판토텐산이 몸속으로 잘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피지 분비량이 많아집니다. 판토텐산의 경우 여러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지만 적정 용량이나 메가도스로 드시게 되면 피지 조절에 도움을 주어 피부 여드름 관리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비오틴을 메가도스하게 되면 판토텐산과 비오틴의 균형이 깨지게 되며 얼굴에 피지 분비가 평상시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피지 분비는 별 문제가 안되지만 얼굴에 존재한 여드름 세균인 C아크네스가 피지를 먹고 염증을 일으켜 피부 모낭염과 피부 여드름을 만들게 됩니다. 비타민들의 유발되는 여드름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비타민들이 여드름을 유발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우가 많으니 이런 경우 해결 방식을 잘 보시고 개선하시면 비타민의 장점만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